동남아 라오스의 짚라인 시설에서 떨어져 우리 관광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지지대가 됐던 나무속을 벌레가 너무 파먹어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. 사고가 난 짚라인 시설은 지지대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걸어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. 총 12개 구간으로 13개의 나무로 연결된 짚라인의 총길이는 1km가 넘습니다. 사고가 난 구간은 지지대 사이가 30에서 4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지대로 쓰이는 나무는 지름 40cm, 높이 7m의 아름들이 살아 있는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화를 당한 겁니다. 사고를 당한 관광객들은 현지 여행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짚라인을 타기 전 관광객들이 서명해야 하는 서약서를 보면 각자 보험 처리를 해야 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떠왔는데 동의하라고 돼 있습니다.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동남아 레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대사관 측은 라오스 경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라오스 현지에 도착한 유족은 고인에 대한 화장 절차를 진행한 뒤 곧 기국할 예정입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